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저는 요새 프로듀서 촬영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아서 참 감동을 받고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을 많이 받은 얼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촬영도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일 매년 오는데 이렇게 또 매년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세계라고 하니까 뭔가 좀 낯부끄럽지만 어쨌든 네 여기저기 계신 많은 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보내주신 메시지 진짜 너무 잘 받았어요 오래오래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드라마 프로듀서 촬영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조만간 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제가 올해도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도 많이 다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기엔 좀 따뜻하지만 그래도 일교차 때문에 감기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5월에도 감기 조심하시고 아유 잊지 말아주시고 또 여러분도 모두 모두가 생일이 있는 거니까 모두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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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